잇, 잇, 잇 자리 차지하지 마 들어와 한 번, 한 번, 한 번 우와, 안 돼 도겸이 형 빨리 끌어내 도겸이 들리더라 갑니다! 지금이에요 야 근데 너무 우리만 한 거 아니냐? 근데 그래도 꼬리칸인데 동물이 막는 거 같아 그래? 어차피 와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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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들은 분 저희 이제 꼬리칸의 희망 뭐 들었습니까? 이름 과 그리고요 내가 노는 물 더 마시면 탈 나 아 더예요? 또가 아니라 더 이거 100% 좋아 좋아 100%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97% 제가 3%의 기적을 갖고 있어서요 지금 저는 내가 노는 물 넌 마시면 탈 나였거든요 아 넌이다 자 유 아 넌이다 자 유 왜냐면은 괜찮아 아까 내가 노는 물 또 마시면 탈 나가 말이 안 돼 체력님 스스로가 지금 약간의 지금 약간 멘붕이 온 거 같은데 아니 저도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자꾸 부딪히게 되네 어 히이와 체력이 좀 많이 부딪히네요 사수가 안 맞나? 근데 예 선배님 그 가 들으셨어요? 첫째 줄에? 가는 들었는데 나라가가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 나가 그냥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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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린 거지 그리고 바스 쓰기 전에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해요 이런 얘기를 뭔데? 이름 전에 뭐가 있어요 어? 그니까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예를 들어 내 이름 같이 어? 내가 너희 들었는데 어? 내가 너희 들었는데 어? 처음 왜 맨날 마지막이야 이거 좀 무섭다 토크 그만 쳐요 좀 미리미리 그러니까 너희 이름 나는 너와 그러면 뭔가 내 이름인가 봐 내 이름 내 이름이 전 세계로 나가야지 내 이름 이름과 다음에는 안 들리던데? 저는 한리 이런 거 들었거든요 한리요? 한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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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째 줄 그럴싸한데 한류 한류 괜찮은데? 이렇게 되면 일단 한국 한국 저는 뭔가 이름 과가 아니라 뭔가 이 괄? 이름 뭔가 리을 리을 괄괄괄괄 아 이름값인가 이름값? 이름값 이름값 아 이름값인가 이름값? 이름값 아니야 그러면 뭔가 있겠다 탱구야 조금만 뒤로 졸아야 혹시 그 음성이 불편한가? 탱구 아 왜 이렇게 1등 칸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이대로 가요 이대로 갑니다 일단은 가볼게요 최대형 출발 내 이름과 땡땡 비워놓고 전 세계로 이름 하해 내 이름과 이름과 뭐가 날라야 돼? 나가야 돼 얼굴 아니야 그냥 내 이름과 얼굴 전 세계로 나가 어 어? 아주 단순하잖아 어? 어? 아주 단순하잖아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보고 환장을 하려면 내 이름과 내 얼굴을 아니 얼듣 얼듣가 되려면 이리 있어 괄괄괄 이름과 알굴 아 이름과 알굴 아 이름과 알굴 이름과 알굴 과알굴 과알굴 이름과 알굴 과알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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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세력이 나가려면 이름도 나가야 되고 얼굴도 알려줘야 된다 얼굴도 알려줘야 된다 대박 과알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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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 그럼 갑니다 맞는 거 같아요 이대로 가요 네 2라운드 있잖아 꼬리칸 네 이대로 가요 아니 한류가 너무 아쉬워서 그러니까 채령씨 말대로 한류였으면 좋겠어 아니 얼굴 맞는 거 같아요 짤라낸다 짤라낸다 정절 짤라낸다 정절 꼬리칸에서 할애예요 꼬리칸에서 할애 자 불러 주세요 내 이름과 알굴 전 세계로 나가 급이 달라 전 세계로 날아 내가 너는 물 너 마시면 달라 짤라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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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점점 바라보고 결과 날아먹지마 뭐 보여주세요 오랜만에 한 그릇? 아 제발 진짜요? 제발 먹는 거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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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문세훈이 해냅니다 문세훈이 해냅니다 문세훈이 해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대박 대박 대박